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. 4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. 각각의 공은 흰 공 또는 검은 공 중 하나이다.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요. 흰 공 두 개를 꺼낼 확률 P, 흰 공 한 개와 검은 공 한 개를 꺼낼 확률 Q, 검은 공 두 개를 꺼낼 확률 R 이라 합시다. P랑 Q랑 같을 때요. 60R의 값을 한번 계산해봐라고 얘기했죠. 일단 임의로 두 개의 공을 꺼내면 흰 공 두 개를 꺼내든 흰 공 한 개, 검은 공 한 개를 꺼내든 검은 공 두 개를 꺼내든 그러니까 PQR 싹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될 거야. 필요하다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. 그냥 각각 구하는 게 편하면 각각 구하시면 되고요. 일단 첫 번째, 전체 40개인데 흰 공이 몇 개인지 모르겠다. 그래서 흰 공, X개 있다 생각해볼게. 그러면 검은 공은 몇 개야? 라고 생각하면 40-X개 되는 거 맞죠? 그래서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 일단 미지수로 설정해봤어. 그때, 첫 번째, P라는 놈이 뭐야? 생각하면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건데 흰 공 두 개를 꺼낼 확률이네. 그럼 동그라미 1번, P라는 값은요? 확률인데, 전체 40개 중에서 두 개 꺼낼 거니까 40C2. 분의, 분자는 뭐야? 생각하면 흰 공 두 개 꺼낼 확률이잖아. 흰 공 두 개니까 XC2.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지? X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다. 두 번째, Q의 정체는 뭐죠? Q는요, 마찬가지로 40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할 건데 흰 공과 검은 공을 하나씩 선택해라. 하나씩 선택할 거니까 XC1. 굳이 쓰자면, 그리고 여기도 40-XC1.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다. 그러니라, 두 놈이 서로 뭐하대? 같으시대. 이들아, P랑 Q랑 서로 같단다.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. 계산만 해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? P랑 Q랑 같음으로, 우리 이거 두 개 갖다 풀 건데, 40C, 40C 당연히 동일하고, XC2만 계산하시면, 2분의 X, X-1. 이게 XC2 되는 거지? 그러더라, 여기는 XC1은 그대로 X, 그리고 여기는 40-X.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거 같아요. 그래서 두 놈이 서로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. 당연히 얘들아, P는 양수입니다. 라고 했으니까요. 여기는 이 값은 절대로, 이 값 자체가 0될 수 당연히 없는 거야. 그러니까, 이 놈 당연히 계산하시면, 여기는 X, 약분 치고, 양변 2 곱해주시면, 우리는 X-1이라는 값이요. 80-2X다. 라고 잡을 수 있겠지? 3X가 81 되는 거니까, X값은 27 된다. 라고 잡으시면 되는 게 첫 번째 계산이야. 그래서, 아, 흰공 27개 있구나. 그래야 되더라, 흰공이 27개 있으면, 전체 40개니까, 검은 공은 10색이 있다. 라고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. 그때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, 얘들아, R 계산해봐. 라고 얘기했어. 얘들아, R은요. 솔직히 X27인 거 알고 있으니까, 뭐 여기 자리에 27 대입해가지고 얘를 계산해. 얘 계산하면 이거 같은 거 알고 있으니까, 이거 두 개 더한 걸 전체 형료 1에서 빼도 R이 구해지겠지만, 그냥 한 번만 계산하자. R에 해당하는 값은 말 그대로, 40개 중에 두 개 선택할 거잖아. 바로 쓸게, 얘들아. 아니야, 한 번만 써드릴게. 40C. 여기 자리에 뭐 들어가? 검은 공 두 개. 그러면 13C2, 이렇게 된다. 라고 챙기시면 되겠지? 조금 이 정도 바로 가도 괜찮을까? 40C2는 40 곱하기 39를 2 곱하기 1로 나눌 거지. 13C2는 13 곱하기 12를 2 곱하기 1로 나눌 거지. 그럼 어차피 2 곱하기 1, 2 곱하기 1, 분모 분자에 동일하니까 약분 치고 갔다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R 되겠습니다. 그때 라,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? 60R, 바로 계산하자. 여기 60 곱하세요. 이렇게 계산하세요. 라는 말과 동일하죠? 그러면 약분 좀 쳐볼까요? 첫 번째, 여기는 13. 39. 약분하면 여기 3 된다. 라고 잡을 수 있고요. 이게 120이잖아. 120이니까 여기 약분 치면 얼마 남아? 6 남지. 그래서 답은 6 된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알았지? 그래서 단답형으로 어렵지 않게 답은 6 되겠습니다. 그럼 우리 칠판 정리하고요.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. 다음 문제. 열어부터 1세なく fue 5위를 나눠 Jazz an koski.